근데 막상 인테리어 견적을 받다 보면 이것도 하세요, 저것도 하세요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흔들리게 됩니다. 근데 아무래도 더 추가를 하면 할수록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 견적이 더 커지게 되는 거죠. 정말 저는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세비티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인테리어 견적을 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구축 아파트로 갈아타기를 할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의 10년이 넘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올 인테리어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인테리어를 알아봤는데 10군데 넘는 인테리어 업체에 상담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 인테리어 업체마다 견적이 너무 다른 거예요. 차이가 되게 많이 났어요. 거의 천만 원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처음에는 유명한 네임드가 있는 그런 인테리어 업체에 가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싶어서 상담을 받아봤는데 오히려 저는 그렇게 알려진 곳보다 그렇지 않은 곳이 훨씬 더 가격도 저렴하면서 가성비 있게 잘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느꼈던 건 인테리어 업체도 한 군데면 가면 절대 안 되고 최대한으로 많이 가봐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꿀팁을 드리면 우리가 인테리어 업체와 이야기를 할 때도 여기서만 내가 상담을 받을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처음 인테리어 견적을 받기 때문에 다른 곳에도 견적을 받아보고 말씀을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그렇게 말을 해야지 그 업체에서도 경쟁심을 느끼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하고만 단독으로 견적을 뽑는 게 아니라 다른 업체도 알아보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과 계약을 하기 위해서 좀 더 잘해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혼자 생각하지 마시고 꼭 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부터는 이렇게 인테리어 견적을 받고 계약서를 작성할 때 꼭 들어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꼭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보통은 아름아름 우리가 구두로 그냥 계약을 하자라고 하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나 좀 안면이 있는 사이 아는 사이에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자합니다. 하지만 아는 사이에서 이런 문제들이 나중에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계약서를 꼭 써야 된다.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구두상으로 애매하게 계약을 하시게 되면요. 그 업체에서는 계약금을 요구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계약금을 주게 되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작성한 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잠수를 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또 공사업체에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유치권이 뭐냐면 타인의 물건이나 이런 유가증권을 점유를 한 사람이 이런 물건에 대해서 채권이 있잖아요. 이런 채권을 변제하는 그런 기간이 있습니다.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그 채권을 변제 받을 때까지 이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래서 이게 내게 아니면서도 이 사람들이 점유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유치권이거든요. 그래서 괜히 그런 분쟁에 휘말릴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리 아는 사이라 하시더라도 계약서를 꼭 작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약서에 꼭 들어가는 내용이 있습니다. 공사 항목, 인건비, 자재비, 경비, 공사 금액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약서 작성을 하시기 전에 견적서를 받잖아요. 그 견적서도 계약서에 별도로 이렇게 첨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공사 기간을 기재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보통 줄여서 공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사 기간이 1년이면 1년 이렇게 그 날짜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돼요. 그래서 보통 그런 양식에 보면 착공하는 날짜, 중공하는 날짜 이렇게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꼭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경우도 많더라고요. 보통 인테리어 업체가 내가 아는 사람이라서 이렇게 맡겼는데 착공일이랑 중공일이 확실히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날짜에 공사가 진행이 안 되고요. 그리고 생각했던 것보다 공사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제 지인분께서 공사를 하셨어요. 공사를 하셨는데 아는 분이라서 그분께 부탁을 해서 했는데 거의 지금 1년이 지나는데도 끝이 안 났습니다. 그 이유가 확실하게 우리가 그 계약서를 작성한 것도 아니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사를 하겠다라고 정한 게 아닌 거예요. 공사를 하는 쪽에서 다른 곳에 또 공사를 해야 돼서 바쁘니까 나중에 갈게 이렇게 말로 하게 되고 정확하게 언제까지 하겠다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단점이 뭐냐면 지금 자재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공사 기간이 지체되면 지체될수록 내가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지인분께서도 생각했던 것보다 공사 비용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이렇게 우리가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공사 기간을 꼭 넣는 것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공사 대금을 지급하는 부분인데요. 보통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몇 월 며칠에 계약금을 얼마를 주겠다. 중도금을 몇 월 며칠에 얼마를 주겠다. 이게 딱 정해져 있어야 돼요. 그게 정해져 있지 않으면 내가 언제 돈을 준비해야 될지도 모르고요. 잔금일도 딱 정해져야지 그때 잔금을 지급하면 끝이 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또 만약에 정해지지 않으면 아까처럼 공사 자재값이 올라서 돈이 더 많이 내게 됐다. 이런 불확실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계약서 작성할 때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저는 정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는 하자보수 기간입니다. 보통 하자보수 기간은 이게 준공이 되고 나서 1년까지 정합니다. 일단 그게 확실히 계약서 상에 정해져 있으면 고 1년 사이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이걸 근거로 해서 무상으로 우리가 수리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계약서에 꼭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인테리어 하자가 많더라고요. 우리가 그냥 도배 하나만 이렇게 하더라도 저도 이렇게 도배를 해봤었거든요. 했는데 그 다음 날 보니까 이렇게 붕 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빨리 연락을 해서 다시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런 것들도 꼼꼼하게 보지 않으면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셨다고 하면 꼭 이 계약서에 하자보수 기간을 기재를 하시고 1년까지는 계속적으로 꼼꼼하게 혹시나 하자가 발생했는지 잘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하자보수에 대한 부분도 계약서에 기재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보통 그렇게 1년 정도 기재를 하는데 업체에서도 하자보증에 대한 보증보험을 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가입을 하게 되면 소비자가 하자보수를 업체에 해달라고 했는데 업체에서 그걸 해주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보증보험 회사에서 페널티를 이렇게 주게 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그런 보험에 들지 않는 것보다는 좀 더 하자보수에 신경을 많이 써주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일단 계약서를 다 작성하고 나서 보증보험에 가입하세요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이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계약금을 지급하기 전에 이제 이런 사항들은 미리 협의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계약이든 간에 우리는 내 돈이 들어가기 전에 미리 협의할 사항들은 다 협의를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견적서 받을 때도 더 꼼꼼하게 어떤 자재를 쓰는지 어떤 브랜드를 쓰는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공을 하는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인테리어를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러면 일단 견적서 보내달라고 해서 메일로 받아가지고 이런 것들을 인터넷에 좀 찾아보면서 대략적으로 이게 어떤 식으로 시공이 되는 건지를 찾아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좀 내가 손품을 팔고 해야지 최대한 손해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업체에도 아까 제가 언급해 드렸듯이 당신한테만 견적을 받는 게 아니라 다른 업체에도 여러 군데 견적을 받는다고 일단 말을 했기 때문에 이런 업체에서는 더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요구를 하면서 그 적정선을 잘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 사업자 등록증을 잘 체크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렇게 견적을 받을 때 보통 사업자 등록증을 같이 받거든요. 그때 중요하게 볼 것이 이 사업을 언제 시작했는지 그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업자 명으로 해서 검색을 해보면 만약에 이런 분들이 블로그를 하고 있으면 블로그가 있고요. 그 이전에 시공했던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블로그를 하는 업체가 더 신뢰가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이전부터 어떤 아파트에 인테리어를 이렇게 했고 전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확실한 증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저는 이렇게 찾아보면서 예전에 시공 사례가 있는지 찾아보고 그런 업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인테리어 견적을 어떻게 받으면 되는지에 대해서 제 경험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싸다고 무조건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또 너무 싸다고 했을 때 저희가 가격에 혹해서 계약을 할 수가 있는데 뭔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이게 비싸다고 해서 우리가 외면하면 안 되는 게 이게 비싼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정말 자재료 좋은 것도 쓸 수 있고 또 그런 이유가 있으니까 최대한 이렇게 견적을 여러 군데 받아가지고 실제로 어떤 어떤 곳을 시공을 해주는지 그걸 견적서를 보면서 같이 확인을 하면서 신뢰할 수 있고 그런 적정한 업체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도 제가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었어요. 원래 우리가 혼자 인테리어를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할 때는 대략적으로 정말 중요한 부분들만 내가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막상 인테리어 견적을 받다 보면 이것도 하세요. 저것도 하세요.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흔들리게 됩니다. 아무래도 더 추가를 하면 할수록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 견적이 더 커지게 되는 거죠. 정말 저는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막상 내가 이제 그 집을 계속 살 때는 인테리어를 잘 해놓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집이 안 팔리는 상황에서도 아무래도 인테리어가 잘 되었으면 다른 집보다 잘 팔리고요. 내가 전세나 임대를 놓는다 했을 때도 더 수월하게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테리어에 내가 들어갔던 그 돈이 있잖아요. 요즘 33평 기준으로 거의 5천만 원 이상 인테리어 비용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팔 때 요즘 시세에다가 그 5천만 원까지 더한 금액으로 팔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절대 그만큼의 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한다면 너무 무리하게 인테리어 하지 마시고요. 정말 중요하게 해야 될 것들이 어떤 것인지 선택과 집중을 하면서 인테리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인테리어에 대한 정보들이 있으면 제가 좀 빠르게 가져와서 소치님들에게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제 영상은 시청해 줘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